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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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야 아들, 딸들아 아빠 여기 다 왔다 하하하하 테레비 봐라 TV 보고 더그러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잘 살기를 바라고 부모 마음은 어쩌더니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고 임실 치즈 축제가 10월 6일에서 9일까지 한단다 그 놀러도 가볼 시간 있으면 가보고 아빠 엄마도 같이 함께 가서 치즈도 많이 사먹고 건강해야겠다 용돈을 좀 보내둬라 그래야지 너희랑 같이 간게 용돈이랑 좀 보내주고 조금만 둬라 많이 돌아가 안 할란게 그래야지 그리고 항상 너희들 건강하기를 바라고 잘 살아라 부모들은 다 그게 너희들 잘 살 것을 바란다 부모는 항상 건강하고 몸조심하고 우리도 임실 축제 어느 날 가서 많이 사먹더라고 그러더라고 많이 사먹고 여러분들도 치즈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게 치즈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건강에 좋다고 하여튼 임실 치즈 축제 어느 날 가서 구경이나 가보세요 그럽시다 구경하고 치즈도 사먹고 막걸리도 한잔 사먹고 돌아다녀야지 아버님 임실 축제를 많이 가보셨어요? 아몬 임실 사람이 임실 치즈 축제를 안 가보면 그거 임실 사람이 아니지 아니 자네도 임실 치즈 축제 어느 날 와 내가 박걸리 한 잔 사줄게 아하하하 하하하하 거기서 누가 저나 오냐 강렬 행위 강렬 행위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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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오세요? 어이 형 회관에서 지금 뭐야 저 저 그냥 있어 왜 아니 형 형 형님 김호만 촬영한다고 하셔야지 문종 마을도 임시랜 취득축제를 응원합니다 놀러오세요 와서 맛있게 드세요